하지만 노후는 현실입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답이 내 노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을 올려주는 투자형 연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연금 상담하다 보면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연금이 하나 필요한데요. 연금 중에서 어떤 연금이 가장 좋을까요? 좋은 연금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금이 최고의 연금일까요? 물론 연금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연금이 있겠지만 나에게 맞는 연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많이 받는 연금이 좋다. 나는 오래 받는 연금이 좋다. 나는 안정적인 연금이 좋다.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연금이 좋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건의 연금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최고의 연금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해 봅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최고의 배우작감은 누구일까? 아시다시피 잘생기고 돈 많고 성격 좋은 배우자. 제일 좋은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으시죠? 잘생기고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성격이 엉망이거나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외모는 좀 아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가 안 맞는 게 무조건 생깁니다. 다 이해하고 살아야죠. 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은 그렇지 않죠. 좋은 연금의 조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좋은 연금은 일단 많이 주는 연금 그리고 오래 주는 연금. 많이 받을 수 있고 오래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연금이 되겠죠. 그런데 많이 받으려면 일단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연금의 수익이 높아서 많이 적립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오래 받으려면 종신연금, 평생연금 지급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수익률이 높은 것은 투자 기능이고요. 평생 주는 것은 보험 기능이죠. 오래 사는 장수의 위험을 제거해 주는 보험 기능이죠. 이 투자와 보험 둘 다 되면 제일 좋은 연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와 보험 기능이 많이 주고 오래 주는 기능이 함께 같이 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가 연금을 보면서 기간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연금을 게시하기 전까지의 불리는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게시한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있죠. 이렇게 연금을 두 가지 기간으로 나뉜다면 첫 번째, 연금 게시 전까지 불리는 기간에는 투자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을 높여서 종립금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연금 게시 전까지의 기간은 수익률을 많이 내는 연금, 수익이 높은 연금이 가장 좋은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게시한 이후에는 어떨까요? 연금을 게시한 이후에도 높은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면 사실 제일 좋겠죠. 그런데 수익률의 크기는 위험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대하는 수익이 높다면 결국 더 큰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연금 불릴 때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수익을 노리고 했다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연금을 불리는 시기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게시한 이후에 연금을 받고 있을 때 손실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죠. 매달 나오던 연금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나온다거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은땀 흐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젊을 때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다음 달부터 실직을 해가지고 갑자기 소득이 중단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큰일이죠.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젊을 때도 이런데 나이 들어서 연금을 계속 받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금이 안 나오거나 연금액이 줄어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젊을 때야 다른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노후에는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결국 노후에 연금을 게시한 이후에는 높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에 대한 보장 기능, 평생 지급 기능을 이야기하다 보면 꼭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 일찍 은퇴를 원하시는 파이어족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금의 4% 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내가 연금을 게시한 이후에 4% 수익을 계속 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연금에서 4%씩만 빼내 쓴다면 원금을 지키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는데 매년 400만 원 수익을 내고 그리고 400만 원씩만 연금으로 빼 쓴다면 1억은 그대로 남아있고 수익 난 만큼만 연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억 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 영원히 가능하겠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한다면 원금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나는 빼내 쓴 건 400만 원만 빼내 쓰는데 수익이 500만 원, 600만 원 난다면 결국 원금이 증가하겠죠. 이런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억 원이 수익이 나지 않고 1천만 원 마이너스가 나서 9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달 나는 400만 원의 생활비를 뺐어야 하는데 9천만 원의 4%면 360만 원밖에 뺐지지 못합니다. 결국 나는 10%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손실이 한다면 원금이 까이게 돼서 결국 어느 순간 고갈되죠. 그러면 내 욕심은 말짱하고 정신도 말짱한데 나는 더 노후 기간을 살아야 된다도 불구하고 통장의 돈이 고갈돼서 더 이상 노후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4% 룰에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4% 수익을 매년 낼 수 있다면 나는 그만큼만 뺐으면서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만 80, 90, 100세가 되어도 매년 4% 수익을 내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수익률 관리를 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젊을 때도 쉽지 않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이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난이 8, 90에 내가 판단력이 흐려진 시기에 이걸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결국은 이 원금 1억 원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1억 원은 절대로 사기당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누구에게 빌려주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자식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능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다가 누가 달라고 해서 좀 줬다가 날리거나 딴 거 투자한다고 했다가 손해보거나 자식에게 뺏기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 이 1억 원이 어디론간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현실입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답이 내 노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을 올려주는 투자형 연금이 아닙니다. 고정적인 금액을 평생 지급해주는 연금의 보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같은 공적 연금들이 대부분 다 보험 기능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종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불릴 때는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 좋은 연금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평생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연금 평생연금이 가장 좋은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죠. 제가 그동안 투자상자 말씀드린 연금 최저보증연금 5%, 6%, 7% 최저보증연금 불릴 때는 높은 수익으로 불려주고 연금 개시 이후에는 평생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들입니다. 이런 연금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연금에 대해 다양한 솔루션, 다양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연금은 무엇인가를 꼭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용주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연금을 잘 준비하는 그날까지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상품에 대한 솔루션, 비교 분석, 가입, 관리까지 전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